주식의 소각 34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40조에서 441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식의 소각 주식을 소각하면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에서 일부러 없애는 거니까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죠. 그런데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면 자본금도 줄어들어요. 자본금이랑 액면가 곱하기 발행주식 총수죠. 그러니까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면 자본금도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주식을 소각할 때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쳐서 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자본금 충실의 원칙 배우면서 거기서 자본금 불변의 원칙 배웠었죠. 자본금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 감소를 제한하는 원칙이었어요. 자본금을 쉽게 감소하지 못하려고 하기 위한 원칙이었어요. 자본금 감소를 아예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자본금 감소는 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요. 뒤에서 상세하게 배울 건데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우선 주식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돼요. 엄격하죠. 그리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줘야 돼요.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만 자본금 감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소각도 자본금 감소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식을 소각하려면 주식 총의 특별 결의 받고 채권자 보호 절차 거쳐서 해야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단서 규정이 문제예요. 단서 규정이.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기 주식 취득을 배웠었죠. 자기 주식 취득한 다음에 그때 취득한 자기 주식을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에서 계속 보유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런데 우리가 보유 처분만 보고 소각은 나중에 볼게요. 그러고 넘어왔었잖아. 지금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구를, 이 단서 규정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만 갖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방금 주식의 소각은 원칙적으로 주유총의 특별 결의 받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서만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단서는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만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인체 읽히죠. 그런데 문맥대로만 읽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해석산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주식 취득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허용이 됐죠. 배당 가능 이익에 의해서 자기 주식 취득 그 다음에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 이 두 가지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죠. 이 단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배당 가능 이익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서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요. 하지만 특정 목적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그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안 된다고 봐. 주주총의 특별 결의받고 채권자 보조사 거치고 이게 자본 감소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단서 규정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 이사회의 결의만 갖고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자본 감소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 배당 가능 이익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자본금 감소를 초래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총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본금은 자본 중에서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법정 준비금이 있고 못 빼고 못 빼고 한 다음에 여기 배당 가능 이익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돈 주고 취득한 자기 주식 요거를 소각해도 자본금은 변경이 되지가 않는다고요. 물론 발행 주식 총수는 줄어들지. 하지만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외적으로 요거는 등식이 깨지게 돼요. 배당 가능 이렇게 된다고 배당 가능 이익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이 취득의 재원이 배당 가능 이익이었기 때문에 그 주식을 소각해도 발행 주식 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 요 부분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요건 깨진다. 이렇게 배당 가능 이익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자본금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이사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 이거는 본질이 출자금의 환급이라고 했죠. 출자금은 자본금이랑 법정준비금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이 출자금의 환급이라는 거는 특정 목적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 이걸 재원으로 해서 사온 거라는 거야.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거는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이걸 재원으로 해서 주식을 사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식을 없애면 그러면 자본금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본금도 줄어. 그래서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이때는 자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쳐야 돼. 다시 말해서 주요청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기본적으로 거쳐줘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도 회계사 시험에서 한번 출자가 된 적이 있어요. 무행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단서 규정 그렇게 봐요. 무행면 주식은 발행 주식 청소하고 자본금하고 관련이 없죠. 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과 곱하기 발행 주식 청소가 자본금이니까 발행 주식 청소가 변하면 자본금이 변하는 게 원칙이었지. 그런데 무행면 주식의 경우에는 어때요? 자본금을 액면과 곱하기 발행 주식 청소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 설립시는 발기인 또는 신주발랜시는 이사회가 임의의 금액으로 그냥 정하는 게 자본금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발행가액의 총액의 2분의 1을 넘는 범위 내에서 정하죠. 어쨌든 걔네들이 그냥 정하는 거지 발행 주식 청소하고는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소각한다고 해도 무행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는 주식이 소각돼도 자본금은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지. 이철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단서 규정을 배당 가능 이익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시고 무행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게 이제 지문화돼서 나왔어요. 회계사 시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